안녕하세요. 향기로운 러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건조한 겨울이라 촉촉한 제품 많이 찾으시는데요. 우선 안전을 위해서 손 씻기 먼저 도와드릴게요. 촉촉한 제품 관련해서 알아보고 오신 제품 있으실까요? 그럼 건조한 피부의 촉촉함을 위해 로션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12월 4일에 나온 신제품 체라티 팟 코인입니다. 제품은 촉촉함을 산사하는 유기농 코코아 버터와 편안한 피부를 도와주는 알로에 젤과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겨울철 건조한 피부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귀여운 크기의 네이키드 체라티 팟은 손에 온기로 충분히 녹여주신 후에 촉촉함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이렇게 부드럽게 발라주시면 되는데요. 아니면 아예 녹여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주신 후에 영양 가득한 오일과 버터가 잘 스며들도록 해주시면 돼요. 네이키드 체라티 팟은 높은 온도에 녹기 쉬우니 직사광선은 피해주시고요. 이렇게 틴 케이스에 보관해주시면 들고 다니시기 쉬우실 거예요. 네 맞아요. 여기 보시면 귀한 크기의 네이키드 체라티 팟의 판매금 100%는 소규모 비영리 단체와 캠페인,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기부되는 제품입니다. 고객님의 피부를 부드럽게 가꾸어주기도 하면서 러쉬가 추구하는 동물, 자연, 인간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다양한 일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어 맞아요. 눈썰미 진짜 좋으시네요. 여기 보시면 코인에 나뭇잎 모양, 동물 발자국 모양, 사람 손바닥 모양이 있는데요. 제품에도 러쉬의 이념을 담아내고 선한 영향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럼요. 저희 러쉬의 블랙팟에 들어가 있는 바디로션 제품이 있고요. 아직 출시되진 않았지만 러쉬에서 처음 선보이는 후원 향수가 출시될 예정이에요. 체라티 팟 버디러션과 같은 향을 가지고 있는 그레스 루츠가 바로 그 향수인데요. 아직 론친되진 않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 중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하나로 준비해드리면 될까요? 그럼 요 틴 케이스랑 이 네이키드 체라티 팟 3개 준비해드릴게요. 네 고객님 결제는 완료되셨고요. 쇼핑백에 담아드릴까요? 네 그럼 틴 케이스에 담아서 드릴게요. 미생이 중요한 요즘 시기에 지나가다가 러쉬 매장이 보이시면 손시술 언제든 부담 갖지 마시고 방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향기로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